안녕하세요. 김수홍의 한국화일노라마트입니다. 여기 동묘역 앞에 나와있었던 풍물시장을 들어간 곳인데요.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쪽을 좀 드리겠습니다. 동묘역 4번쪽에서 흰설동역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흰설동역 쪽입니다. 여러 가지 먹자굴목도 많이 있고 약간 서민적이고 오래된 그런 곳에 풍경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 배송시장입니다.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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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발도 있다면서 통과 툼 동역 식당이 여러 가지 동역 식당이 있습니다. 동역 풍물식장도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동역 식당이 많은 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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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. 동역 식당이 많은 곳입니다. 동역 식당이 많은 곳입니다. 동역 식당은 다른 야경에서 물 1988에 이동을 뺏房에 있습니다. 동역 식당이 occasional 추 iceing에 있는 곳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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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